진주가 고향이며 진주팔경의 주인공 여러분 신명아 가수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전국에서 많이 오신 분이 왔는데 우리 진주에 부석부석 좋은 분으로 가세요. 도련님 도련님 한양 가신 우리 도련님 울려옵테다 묻고 기다려 오지 않는 맥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하네요 도련님을 딱 사랑했다고 사랑해도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사랑해도 안되나요? 상승이도 보자 아랍니라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조만화 찍어줘요 후! 도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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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도련님 우리 도련님 울려도 없대다 묻고 기다려도 보지 않는 맥심한 우리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 오늘 밤 도련님께 고백하네요 도련님을 딱 사랑했다고 사랑해도 안되나요? 좋아해도 안되나요? 한참이도 거짓아 아랍니라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내 가슴에 조만화 찍어줘요 도련님 오시는 날 도련님 오시는 날 나는 내 가슴에 조만아 찍어줘 네 감사합니다